머리할때 4시간 걸릴거 같다구요? 음.. 그냥 뭐.. 어디있냐? 여깄어요. 흘렸어요. 잼잘 안찍어 먹을래. 근데 오늘은 토스트에서 찍어 먹었음. 누나 저 멜론 팬 순위 83등이에요. 저도 그거보다 높을걸요? 제가 먹는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먹는건 좋아하되 제가 먹고 싶을때 먹는걸 더 좋아해요. 배터리 충전할게 근처에 없어서 시간되면 꺼지겠죠? 저 납치 해주시면 안되요. 배터리 충전할게 근처에 없어서 시간되면 꺼지겠죠? 우지훈 화이팅 고3인데 누나 보러 왔어요. 공부할까요? 고3인데 누나 보러 왔어요. 공부할까요? 고3인데 누나 보러 왔어요. 공부할까요? 공부할까요? 우선 이곳저곳 가요. 어렸을때 많이 아니 어렸을때 공부할까요?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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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4 고3 고5 고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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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없죠? 네, 너무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요. 언니 이 세상 강.. 건치가 보기 좋다. 정말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요. 여러 개의 공연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신가고 방금 이거 하다가 입 재질 보이세요. 아 건조.. 그 뭐랄까.. 제가.. 홍대에서 길거리고 이쁜 제가 많이 했거든요 짧게 웜톤이세요 여기서 톤이 보이나요? 흑백밖에 없는데 피아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충전기 끼세요 핸드폰도 실시간을 줍시다 아휴 와 허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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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어제도 불렀어 뒤집은 친구들 나를 허락해 준 세상으로 이거 뭐죠? 이래열새 아 나 비까쯨라 유투 바이리거북이 렛츠꼬 한번 생각나는게 뭐 왠지 잠을 잃을 수가 없어 세부 차이가 저랑 많이 나신가? 네 그렇죠. 저는 탑플레이드 시대니까요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하고 싶은데 너의 이름은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나? 탑블레이드 하다가 아 친구집에서 친구 남동생 네 그랬어요 개미는 둔둔 오늘도 둔둔 키미노 나마에와 캐리캔 또 상태로 아 다시 다 흔들면 해볼까? 아 재밌네 근데 이제 곧 꺼질텐데 개구리 중사 캐럿 개구리 중사 체인 그쪽의 허락하에 하는거죠 감사합니다. 자 저 무릎 되게 좋아요. 기타 소리 드디어 그러니까 콘서트는 정말 많이 보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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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있으면 댓글을 보고 불러 드렸는데 바로 기억이 안나서 그날의 답이 없지 시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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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뭐야 완전 보컬이잖아 저는 흥얼거리는게 정배입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LCRD 에서 넘으면 침범이야 삐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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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 삐삐삐삐 삐삐삐삐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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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